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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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이쪽 눈에 내야 돼? 내가 있어 아 진짜? 그래 좀 내줘 우리 3명이야 야 석이는 돈 많다 3명 진짜였네 이야 좋은 친구다 진짜 유기적으로 순서를 와 올라가서 할만하면 또 오는 거고 아니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테고 야 근데 이게 확실히 물이 잘 조여진다 신기하다 뭔가 조여주는 느낌이 확실히 난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염소가 뭐예요 염소가 새끼인가? 야 오겠다 안 사나오지? 위험해? 야 뿌리 있어 뿌리 있어 야 먹을 거 주면 오지 않을까? 야 뿌리 있어 근데 여기 여기에 잠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좋다 아 상쾌하다 야 그래도 야 상쾌 좋네 상쾌하네 난 저 염소가 와가지고 딱 널 들이받는 거야 그걸 딱 유튜브 각으로 잡았으면 좋겠어 너 또 해야 돼 아 야 난 안 돼 아 야 내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우건 흑염소한테 공격당하다 야 온다 야 효산아 각 잡아라 온다 야 이거 야 지금 경계선까지 왔어 야 이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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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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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순아 내려가! 내려가! 오지 말고! 아 순하구나 나 진짜 무서웠어 깜짝 놀랐어 저 밑에서부터 따라오더라구요 멋있어서 따라오나봐 제가 암너미니까 아 그래서 양순이에요? 여기있어 오 염소 또있어 여기 야 근데 얘네는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갔어 안보여 야 서영아 지구 안 돌아보고 돌아보냐? 우리 그냥 버리네? 서영아 언니 카톡을 못 보고 오우 따라와라 이거지 와 진짜 맛있다 이야 얼음 동동 진짜 맛있어 좀 더 맛있어 저 더 전화를 주면 안돼요? 저도 마셔보고 싶은데? 아 제가 다 먹었어 진짜 맛있어 너희도 한입 다 먼저 됐네 지금 쪼꼬쿠키 먹었잖아 진짜 맛있었냐 이야 진짜 꿀맛이다 야 이 맛에 등산하네 장 충전하세요 나 먹여줘 먹여달라고? 응 손이 없어 먹어버려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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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먹어어씨 응 되게 먹어어씨 먹어어씨 아이씨 으음 더러워 서영아 저기 이런 거 말 잘 들어서 좋아 이 친구는 이런 거 막 짬처리 잘해주는 친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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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도 짬처리가 뭐냐 남 타이거야 오 야 경시 좋다 여기 이야 하하 다 왔다 다 왔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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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김밥도 꺼내자 다 비어 어우 냄새보소 야 개쩐다 야 계란 진짜 많이 들어가있다 야 진짜 계란이 무겁이다 이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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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면 우리는 무조건 김치사발면 아님 육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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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이게 맛있긴 해 김치사발랑 육개장이 맛있긴 해 이것도 먹어 으음 맛있다 우리 중산 모임 이름이 있죠 뭔데? 갈수록 태산 와 진짜 재미없다 진짜 대충 지었다 우리 되게 기반하자고 생각했는데 그거로 와 진짜 태산 진짜 네가 갈수록 태산이다 맞아 맞아 우리 어차피 갈수록 태산 할거고 어차피 네가 어차피 영국에서 구말라는 이름 나오면 한번 보자 산이니까 약간 산이름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갈수록 태산 박효산 아이 진짜 미친다 아 얘 이름 아 박효산 박효산 있잖아 박효산 의미가 뭐 무슨 의미야 어? 무슨 의미야 저기 박 박효산 차고 일어나서 어? 효 어? 효도라고 효도를 부모님께 잘하면서 산을 타자 야 얼마나 좋아 크 박효산 박효산 자 내려갑니다 야 미끄러워 미끄러워 야 쟤 미끄러워 여기 있어 오 염소 또 있어 여기 아까 순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메이크업을 바 Haush 천천히 시작 오 오 마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뜨 귀엽다 와 와 와 와 와 와 오 너무 맛있어? 우리 순하다 안녕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줘 안녕 내일 아침에 알맥이ńsk 집에 먹어요 진짜 맛있는 길이 제 첫 등산 브이로그인데 되게 할만했어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웃지 말고 안 나와 안 나와 또 범죄자야 다 아무튼 다음에 또 산탈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마카오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